2시 22분, 22초 밑밤이 2개? 2번 발라야겠다 아 배고프네 배고프네 어? 아하 비오죠? 아 모자나 써야겠다 네 여러분들은 콩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? 저는 홍콩이 떠오르는데요 네 홍콩 완차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 했는데 비가 오고 있고요 빵이나 먹어야겠다 2개 43달러? 2개 7이 2개? 여기를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그만 찍고요 네 일단 메인 도로로 나온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지하철역 완차이 역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완차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? 완차이 탑차이? 아 탑차이나 먹어야겠다 어 네 완차이 하면 탑차이 정도는 접수를 해줘야죠 어? 여기 있다 들어가주고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제일 작은 고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가 2개 수저가 2개죠 네 젓가락은 젓가락은 원래 2개죠 젓가락은 2개 알았다 일단 아시 Galaxy to Canada hur dua 다른 멍하니까 수저가 9개 소금 손 자막 ж